컨텔은 한번도 안죽었네 어? 아아아아 이걸 게임이 와아아아 귀신간들 귀신간들 내 말을 들었나봐 한번도 안죽고 진행이 너무 좋았었는데 아 이게 게임이 또 여기서 오류가 나면서 다시 재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갑니다 약간의 그 게임이 내기 좀 있었죠 컨텀 브레이크가 시간을 정지하는 능력이 있네요 어 개같은 게임 어 자 아무튼 다시 깼어요 참고로 여기 전으로 음 어 뭐야 저장이 안 돼가지고 다시 깼어 자 금방 갑시다 자 패스 만나러 갑시다 게임 다시 깼는데 사람 죽이는데 달달했어 아직 규절 3시간 후야 자 criminal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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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우 야 벨슨은 약간 터프한 여자 인지 알았거든요 초회차네 근데 2회차 때 보니까 베스가 왜 저랬는지 다 이해가 돼 성격이 저런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주인공이 뻘찍거리를 하는 거야 진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래서는 안 되거든 자 브래드버리 수영장으로 2막 3부로 들어갑니다 니 귀여워 원래 저 자리에 에일리가 있었지 에일리인가요? 아 그분 연예인이지 어 에밀리였나? 있었잖아 원래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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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잖아 에이미 에이미가 원래 뒤에 탔었어요 1회차 때는 근데 에이미를 내가 2회차 때 죽여버렸어요 총으로 그래서 에이미가 없어 뒤에 지금 택시기사 닉이 있는 거야 그래서 카나의 선택이 스토리가 달라지네 어쩔 수 없는 사고사였어요 사고사가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 우린 초회차 다른 스토리를 가야되잖아 아 아 아 여기가 윌리엄소 아, 여기가 윙념 속이야 형의 대항책을 찾아야 하는데 형의 대항책을 찾아야 하는데 형의 대항책을 찾아야 하는데 형의 대항책을 찾아야 하는데 모나르크에서 르버포트에서 찾을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윙의 문자 이 문자이 없을 수 있도록 문자이 없을 수 있도록 자,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 자, 돌아가서 어, 딱 이 위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서 여길 뛰어넘는 바보가 있어요, 여기 뛰어넘는 바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당겨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른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거 팁이야 그 다음에는 뭐 여기 가야지 여길 올라가고 저기, 저쪽으로 점프 오케이, 왔어 오케이, 왔어 퀀터브레이크 튕기는 거 퀀터브레이크 튕기는 거 진짜 더 이상 진짜 신경쓰고 싶지도 않아 너무 많이 튕겨서 지금 다섯 번 정도 튕겼어요 정풍 게임이라 생각하기엔 좀 치명적이죠 이럴수가 없지 이러면 안 되고 여기냐? 여기 아니네 여기냐? 여기 아니네 일로도 길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허 어허 퀀터브레이크 어허 갑자기 과자가 먹고싶네 여기 시간 니기, 니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않냐? 알지도 못하면서 때가 되군 막 이러고 있어 오케이 약간 좀 재미있을 것 같아 인물이 아, 미이 뭐야? 윌이 보낸 메세지네 그니까 퀀터브레이크 팀이 또 하나의 실수 그니까 퀀터브레이크 팀이 또 하나의 실수 그니까 퀀터브레이크 팀이 또 하나의 실수 노쳤대요 영상 자막 번역을 노쳤대요 그래서 티브이에 나오는 영상 자막이 하나도 안 돼있어요 번역이 이게 조금 치명적이죠 아, 맞아 틴틴 초코틴틴 맞아맞아맞아 여기 아니네 저걸 저거를 베스한테 보내기 위해서 2010년에 녹화를 했대 대항책이 없어졌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로 타임머신 여행을 떠나야되나 가봅시다 일단 Help me push this out of the way Jack your brother address that video to me 2010년 7월 4일 날 대항치고 도난당일 때 요즘 과자에 진리가 뭐가 있을까 와우 두 번째 타임머신이야 타임머신 하나 더 만들어놨어 윌이 한 개가 아니었어 이걸 가지고 과거로 여행을 가서 2010년도 7월 4일 날 가가지고 도난당하지 않게 하고 그 갖고 자는 건가 대항책을 딱 스캔되는데 지금 자 코어 리셋하게 갑시다 요즘 과자의 진리는 허니버터 칩은 글쎄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 같고 나는 신당동 떡볶이 정말 진리야 진당동 매운 떡볶이 진당동 매운 떡볶이 아재 입맛이야 내가 그 가끔 호프집 가면 안주로 나오더라 진짜 아재 다 된다 미리 우리를 여기로 이끈게 이게 바로 이것 때문이냐고 자 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돼 우리는 지금 이걸 오케이 컨트롤 보스에서 활성화 아까 거기 가야되나 그 컨트롤 보스에서 활성화 아까 거기 가야되나 와 진짜 천천히 울린다 뭔가 진짜 작동시키는 것 같아 자 블랙홀은 만들어냈네 얘 놀랬겠다 야 약간 얘 리액션도 그렇고 약간 표정기가 약간 GTA5의 트레저 어린 시절 같아 그렇지 않냐? 뭔가 리액션이나 그런 것들 약간 얼굴 약간 살랑살랑 흔들어대는게 이목구비가 트레.. 트레버? 트레버였나? 트레저인가 트레버 겟 담지 않았냐? GT5에 나오는데 약간 끼.. 오우 야 매우 닮았어 오 진짜 닮았네 오 진짜 닮았는데 진짜 닮았는데 이길이 없잖아 이..이..이 모습이 닮았어 이..이 모습이 닮았어 이 모습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갔는데 얘가 트레버가 되면 얘부터 죽여야돼 무정을 자 활성화합시다 자 윌의 열사가 처음으로 이제 쓰이겠네 간다 오케이 야 얘는 이 열쇠 가지고 아까 그 문을 열려 했던 거야? 타임머신 열쇠였는데 집문을 열려고 했던 거야? 정말 가치없이 썼네 제발 작동해야 된다 이제 안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목적이 자꾸 목표가 왜 여기로 나 오케이 적이라네요 가봅시다 아아 뭐죠? 작동되다 말았어 험알못 이거 우리 큰 우린 neur John 모낭 저희가 다 여기 최악 parent 한 번만 더 해보지 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안돼 소피아 아마르 모나크 사이티스트 모나크에 있을 때 여러 이제 또 뿌리의 조직을 만들어놨네 애가 납치하자는 거네 모나크 파티에서 아 진짜 만나러 갔네 소피아를 데려오기 위해서 만나러 갔어 자 2막은 끝났습니다 이제 어허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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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계획과 불편한 시간을ли, 그리고ijn efforts. I knew Jack would come to me. I'd seen that. ...but I didn't know why... ...or how it would end. There he is. You were right. My vision of the future aren't always clear, but they don't lie. Speaking of lies... Jobs is saying he's discovered his brother's time machine. 2막 4부 자 이제 결정하고 아마 영상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의 결정을 해야겠죠 흑형 목소리 진짜 간지난다 진짜 간지난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공격을 필요한 것 같아 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내가 조이슨을 해 그래서 너의 발언을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게 있어, 모린 틀지 마 배틀쿠르셔인줄 그리고 여기있어 목소리가 죽음과 상관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멋있네요 이 포옹이랑 어떻게 할지 볼까요 자 볼까요 자 개인적 문제부터 봅시다 아 얘한테 신경을 쓰면 회사의 그 경영이 굉장히 안좋아지는구나 비즈니스 비즈니스 이러면 해치가 대신 간에 흑형이 얘랑 잠깐만 총 들고 가는데? 와 내 오랜 친구는 흑형이 실패할 거라고 오랜 친구는 흑형이 실패한다는건가 아니면 주인공이 실패한다는건가 정상적 문제부터 시작될 거라고 자 개인적 문제로 갔었어요 1회차 때는 그래서 비즈니스 주인공한테 총을 들고 가게 하겠습니다 흑형이 어 일단 내가 위협적인 것들은 다 안했거든요 1회차 때 자 비즈니스 쪽으로 어 틀겠습니다 갑니다 아 아 잠깐만 다시 보기 눌렀네 내가 어 잠깐만 이걸 선택한게 맞나보네요 어허어 선택 안했는데 아마 다시 그 장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네요 버튼 잘못 눌렀거든 보기를 눌러버렸어요 비즈니스로 선택합니다 더 중요한 일 너를 믿고 1회차 I know you want to make the